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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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 청아만씨입니다 요시간도 한의무를 준비했는데 성별과 사주만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응응 이 양반 왜 이렇게 구설이 많으냐 응응 흐냐다 그여어 십세당이 천지공군은 이루어다니라 사바세계론 남산부정이동조 서른대한민국 사님들만이 넘는 오국시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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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온다 병진생입니다 이야 이 사람이 사월십사일세 왜 이렇게 입술구슬이 많아 이 사람은 말하자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머리가 좋고 이 머리로 저게 서면은 뭐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예술교통으로 나가는 사람이거든 사주가 그러는데 해외로도 갔다 많이 진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야 그런데 이마이어 4월 14일 생일이라 병진생 올해 해년에 묵은 거 핵함 속에 묵은 것이 싹시난다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 묵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관에 경찰서가 갈 일이 있고 파출소에 갈 일이 있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이제 연인 사람들 같으면 뭐 연애를 상처를 입고 해서 뭐 헤어지고 뭐하고 막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안 돼 그치 근데 무슨 뭐 연예인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도 갖다 하여 옛날에 그걸 뒤집어쳐서 갖다 나오는 이런 용량이 많아 그게 이제 핵감 속에 묻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나간 거를 묻혀 있는 것이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런 망신수 쉽게 얘기해서 망신수에 이 사람은 관제가 지금 껴 관제 관제수 올해 이게 관제수는 거기서 경찰서나 파출소에 갈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큰 죄를 져서 막 그게 아니라 지나간 일이라고 했잖아 그치 지나간 일로 인해서 이 구설이 갖다 따르고 구설이 많이 따라 이 사람 성품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구설이 따를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완벽주의자고 뭐 어느 누구나 다 노력은 다 한다고 그랬잖아 힘들게 힘들게 이 사람이 여지껏 뭐 자기의 길을 걸어서 왔단 말이야 아까 그랬잖아 예술인이 되든 뭐 연예인이 되든 아니면은 저런 공직생활을 하든 이런 적인데 공직생활은 공직자는 아니다 그래갖고 사람 앞에서 갖다 서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이 길도 힘들게 올라온 사람이다 그래 여기서는 자기가 쉽게 해서 자수성과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구설이 있다 그럴까 왜 내 사죄야 4월 14일생 내 사죄 애기증 꼈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다가다 맥히는 게 있어 이 사람이 맥히는 게 있는데 시우는 일곱 살 되면은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풀어져갖고 괜찮은데 지금 이 단계가 힘들어 그런데다가 올해 지금 마흔여섯인데다가 내년 때 일곱 살 삼자가 들어와요 이것도 무시 못한다 이 사람 사죄를 보면은 여쭈고 가만히 있다가 올서부터 지금 이거 들썩들썩 거리는 게 올 5월달서부터 5월 6월달서부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러거든 구설에 지금 오르기 시작한다 이래 저기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저기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잘 머리를 잘 써서 이 양반 잘 막아 놔야지 돼요 별거 아닌 거 같고 마음에 상처를 입다 보면은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포기를 할 수가 있어 아까운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격지심에 자기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해갖고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이 뭐 어느 누구나 살면서 힘든 고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진짜 이 힘든 고비라는 건 뭐냐 내가 배가 고프고 춥고 돈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 명예를 하나로 흐트려 지는 게 이게 최고 내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여쭈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거든 누구한테 이 사람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자꾸 가고지사로 나와 가고지사로 나오고 그래서 이 핵감 속에 묻은 것이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크게 이제 화재로 만들면 화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어떤 기관에 있든 뭐 연예인이든 배우든 가수든 예전에 갖다가 어떤 조그만 문제만 있었던 게 지금 크게 갖다가 화재가 돼갖고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난리를 치거든 근데 거기 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또 끼는 거 같아 근데 잘 하셔가지고 넘어가야지 돼 근데 뭐 마무리는 잘 돼서 넘어갈 수 있는데 억울하지만 그래도 잘 방패막을 해가지고서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망실 수가 있고 입술 구슬에 내린다는 것은 그냥 뭐 이 양반이 이 적자가 어쩌구저쩌구 자꾸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매스컴 듯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일이 안 되게끔 해야지 되는데 근데 지금 벌써 5월달에서부터 서서히 지금 우리는 저기로 웅력으로 보거든요 그러는데 5월, 6월달에서부터 서서히 벌써 이렇게 한 두 건이 이렇게 나온다 이래 근데 크게 문제 될 건 없으니까 일단 그거는 단단하게 마음을 갖고 이것도 올해 이거를 건너가야지 될 그런 올해 해년이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몸으로 크게 치는 해고 사고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가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자꾸 그래서 자꾸 그 소리 자꾸 들어 뭔지는 모르지만 여지가 참자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다고 나오거든 요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로 삼자가 미리 치고 들어오면서 이런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그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거기도 또 맞는 역할이 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뭐 엎드려진 물이고 이렇게 이제 관제 수가 있고 망신 수가 분명히 있으니까 뭐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크게 적을 수는 없어요 무슨 뭐 구술한다고 피해 나가고 조금 잠잠해지는 건 있겠지만은 뭐 우리네처럼 연이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연예계 쪽으로 있는 사람들 꼭 겪고 넘어가야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일이 닥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래 누구말맞다 나 사두니에 갔다 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고 있기 때문에 괜히 심심하면 갖다 이런 저기 뭐 지금 나와서 막 이러고 있는데 연예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저기로 나오는 사람이 지금 몇몇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만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좋게 해결책을 가지셔서 잘 넘겨갔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나이가 있잖아 뭐 코로나 때문에 갔다 지금 많이 힘들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 고비 그냥 그르려니 하고 그냥 내가 이거를 겪어야 될 오래년이다 하고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신이 흐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누구 말말든 비가 온 뒤에는 그 땅이 굳어진다 그랬거든요 상처를 그만큼 구설을 듣고 나면 이제는 그런 것이 다 벗겨지겠죠 앞으로 좋은 날만 있고 꽃길만 있으니까 힘내세요 청왕완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